과연 맛은 어떨까요? 이 만들어낸 노하우는 가히 승상을 초월하는데요. 반죽부터 시작한 그 어떤 간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별미 중에 별미 그 맛은? 그 맛이 사람들의 사랑을 맡는 이유라. 절코 아니고 흔한 집방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군요. 흔한 집방이 속으로 확인해보니까 정말 팥소의 알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아 이거 봉상치 않는데요. 국가대표 시켜드린다는데요. 그 믿음은 결국 맛을 배신하지 않습니다. 팥소를 감싸고 있는 빵 또한 봉상치 않다는 사실. 눈으로만 봐도 쫄깃쫄깃한 식감이 많이 지날수록 부풀어지를 반죽 보이십니까?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최우고라.